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종목상담방송에 상당히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마 도움되겠다는 제 의도와 부합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쁘구요 셀트리온 매도시기 아까 잠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산업 매수가 31,000원 비중 30% 김목선님 언제 매수하셨는지 빨리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정혜성님 비중 몇% 전체 내 투자금은 1000만원이면 300만원 샀다면 30% 그거 말씀하는거 맞습니다 몰빵하면 안좋습니다 몰빵은 안좋구요 우리산업 언제 사셨는지 빨리 한번 올려보시구요 다른 분들 또 궁금한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닥터케이오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종목 상담방송할때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40분까지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조금전처럼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런 시간 빼고 여러분들 호응 좋으면 오늘 길게 할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꼭 종목 아니더라도 매도시기 어떻게 잡으면 잘 모르겠다 매수시기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깐요 올려보십시오 셀트리온 방송 많이 했지만 한번 잠깐 살펴보죠 매도시기 일단은 지지저항대를 보면 나머지는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 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그 방송 한번 참고하시구요 자 일단 지지저항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뭔 선을 그렇게 많이 끊냐 이렇게 말씀하실수도 있는데 이것이 다 중요한 지지저항대입니다 자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를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뚫어냈죠 닥터케이는 여기 밑에서 살아가고 이야기 잘 안합니다 중장기 종목은 월봉보가기 때문에 현대차 좀 물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종목들은 중장기로 쭉 들어가기 갈거기 때문에 중장기라면 적어도 1년 2년은 갖고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봉상 저점을 보고 할 때는 여기 밑에서 자 월봉의 하단부위다 생각해서 사고 또 한두달 있다가 한번더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몰라도 그 외에는 전부 다 여기 위에 올라탄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도 어저께 시그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단기 목표치는 여기 31만 7천원 32만원대가 강한 저항대일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매물대 많죠 여기 올라가면 밀릴 가능성 높다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한 이 상승추세에서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되는데 나란한 각도로 인근한 고점을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끄면 추세대를 형성합니다 요런 부분들 주식기초강의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방송 마치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평선 다 돌려내고 돌파 시도는 장대양봉이면 장대양봉이 있어도 좋고 거래량 평소보다 좀 섰고 그러나 이렇게 거래량 더 터지면 더 좋다 그게 매수 포인트다 했으니 어저께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니까 살 수 있었겠죠 분봉으로도 보면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평선 다 상승 전환했고 여기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오늘 어저께 그러니까 전일 자 그리고 6%까지 상승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자 눌림목 주면 28만원대 닥터케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보다 가격 더 주고 눌림목 주는 거 확인하고 사자 그랬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안 사느냐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저항을 뚫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도 지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25만원 24만원 안 깨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28만원 정도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쫓아가면 물립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갔다가 흔들흔들 할 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승하면 32만원대 정도 가면 단기적으로 저항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전국은 100%는 말 그대로 신용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돈 100% 가진 것 밖에 살 수 없다 신용 매매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셨는지 김목선님 지금 안 남겨주시고 계신데 김목선님 방송 들리시며 1번 남겨 보십시오 1번 그리고 언제 사셨는지 빨리 좀 남겨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닥터케인은 그거 분석할 때 중요하게 여기니까 자 세팅하는 동안에 한번 빨리 남겨 보십시오 3만천원 자 3만천원 30% 자 자동차 부품 자 우리산업 자 자동차 부품 회사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죠 현대모비스 별로 안 좋은 걸로 제가 봤는데 별로 안 좋죠 그죠 자 자동차 부품 현재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좀 별로입니다 현재 자 여기서 강한 상승 넣으고 이중 바닥으로 갔어야 되는데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별로고 기억 안 나고 물타기 좀 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보다 위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물타기 좀 했다 아 그래서 올봉 한번 보죠 자 2015년부터 상장인 회사고 자 올봉상으로 보면 1만 2천 8발백원에서 자 3만 9천원대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확 4만 4천원까지 갔었는데 자 지금 상당히 조정받고 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올봉상으로 보면 여기 추세를 어느정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모양이고 일단 아까 1번을 봤어도 지금 별로 현재 좋지 않은 모습이죠 자 대략 이렇게 올봉 분석을 해보겠구요 자 올봉상으로 보면 2만 6천원은 안 깨야 됩니다 일단 그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2만 6천원은 안 깨야 되고 일단 그리고 외국계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 기간은 그런데 매수세 좀 잡히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3만 1천원대가 중요한 라인이네요 딱 꺼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자 보십시오 여기가 저항권이었는데 돌파하니까 지지권으로 여기 오니까 자꾸 반등하죠 그죠 자 그렇죠 닥터케이 분석은 항상 일정합니다 돌파하고 나니까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계속 지지됐는데 이거 깨졌어요 좋은거 같습니까 안좋은거 같습니까 자 안좋다는거죠 3만 1천원대 이제 본인의 매수가격대는 저항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지지저항이 이런식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세선을 이렇게 꺼보면 자 여기를 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런 추세로 자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 높다 자 이거 프린트 하나 하실려면 프린트 하십시오 스크린 캡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실려면 하십시오 이런거 사진 하나 찍어놓으면 아 이 추세는 이 종목은 이런 추세로 갈 것이다 지지저항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 사진 찍어놓으시고 핸드폰 핸드폰으로도 하나 찍어놓으십시오 자 종목 적으면서 제가 해놓죠 한프로 한프? 한프가 무슨 종목이죠 제가 잘 모릅니다 자 흥아해운 803원에 매수하셨다 유상증자 미래에셋 생명 언제 사셨는지 그리고 가격 얼마인지 말씀해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할 수 없어요 자 사진 찍었을 거라고 이제 판단되고 그럼 다시 계속 설명합니다 닥터게이 좀 친절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3만천원 이게 가장 중요한 라인인데 깼다 일단 그래서 반등 시도는 오니까 자꾸 받치지 않습니까 저항받고 있거든요 자 이제 좀 짧게 보자면 자 그러나 21선 인근까지 빠졌는데 강하게 지금 상승 다시 돌파 상승은 정확하지 않죠 일단 빠짐폭 재빠르게 들어올렸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평선 여기 다 돌려내는 모양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매수가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3만 1,3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일단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3만 1,750원 여기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가 중요하고 여기 간단하게 계산해도 2만 한 9천원 2만 9천원에서 여기 박스권 3만 7백원이니까 2만 9천 3만 7백원이면 한 아 800원 800원 정도 지금 권장이죠 800원 다 하면 아 3만 1,500원 이야 여기가 딱 떨어지네 그죠 여기만큼 상승은 폭을 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점까지 정도는 단기 목표치로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자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빠지던 것 바로 V자 반등시켜주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는 30분 봉상에서 다 깔아놓는 모습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3만 1,7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그 이후로는 아 좀 지켜봐야 되고 자 여기 3만 2천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기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면 3만 2천원까지 단기적으로 갈 수 있어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자꾸 쳐지고 하다가 밑으로 툭 깨지면 자 2만 9천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2만 9천원 이평선 21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내일 강하게 3만 1천원 돌파하면 한 3만 2천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 자 정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밑으로 대밀릴 때 2만 9천원 여기 이평선 21 치지 못하면 밑으로 또 쳐질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게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잘 대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셨다 뭐 여기 인근에서 그럼 수익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위에서 사가지고 밑에서 물타기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 김순희님이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설명 잘못했습니다 미래에셋 말씀하시는 건데 그죠 미래에셋은 4952원에 사셨고 30%까지 계시고 작년에 샀다 작년 아 수익 있었다 본전원은 본전원은 매도해야 되나요 자 지금 아까 시나리오를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면 강하게 돌파 상승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분봉해 보면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고 돌파 시도 넣으면 3만 1,700원 3만 2천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밀려버리면 2만 9천원까지 밀릴 수 있고 자 여기를 21에서는 안 깨면 상관이 없으나 이렇게 왔다갔다 자꾸 할텐데 만약에 여기를 깨버리면 밑으로 더 처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일단은 강하게 상승세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강하게 3만 2천원까지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적당하게 끊고 놓으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일단 다 매도하기 뭐 하시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밀리는 거 보면 다 그냥 청산하시는 게 시나리오로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아해운 이어나가죠 그래서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익 보고 있다가 확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닥터케이가 진짜 경험 많이 했거든요 자 자기가 손실본 것보다 곱하기 2 이상의 심리적인 데미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100만원 수익이 있었는데 수익이 까져가지고 한 30만원밖에 수익이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수익이 30만원이잖아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런데 한 수익이 30만원 플러스가 아니라 내가 100만원 꼬란 것 같아요 사투리 창렬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챙기면 매도 타이밍 한번 딱 놓치면 자 막 엉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매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매도 타이밍 더 잡을 수 있는 팁 주식 기초 강의에 주식생 초보 탈출 팁 3,4에 이어서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흥아해운 803원 개인적으로 너무 저가주는 닥터케이로 별로 안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딱 하락추세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언제 사셨죠 자 이거 그러면 월봉으로 보니까 자 여기 적어도 여기 지켜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 지켜야 되는데 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00원 400 그러니까 5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아 급격한 하락세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자 외국인 기관 쌍거리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락추세고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추세 돌파하는 모습은 괜찮으나 아 완전척가주에다가 자 자 턴 턴아라운드 시도 넣는 것은 좋습니다 현재 그러나 자 여기 여기 700원과 600원을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870원대에도 저항이 있구요 자 여기도 950원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800원에 매수단가를 하셨으니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턴 어라운드 시도 놓은 것은 현재 좋으나 너무 적가지고 자 여기서 턴 어라운드 나왔을 때 모든 2평선 위에 241선 하나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런 추세를 갔었어야 좋은데 자 힘없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상승해도 805원과 870원에 강한 저항대 예상되고 더 위로 올라가도 지금 저항대가 첩첩히 있다 그것이 턴 어라운드 주의 전형적인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죠 2평선도 다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하면 78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지 몰라 몰라도 여기 앞에 엄봉들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추세 확 다 깨졌기 때문에 자 내일이라도 700원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가격보다 밑으로 시작하면 손절한 게 나아 보이고요 밀리게 되면 700원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 이 위에 강력한 2평선도 저항 예상된다 770원 그리고 760원도 강한 저항대다 그래서 강한 상승세로 이렇게 반등 시도 넣으면 모르겠으나 밑으로 쳐지면 손절한 게 낫지 않을까 제 의견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모양이다 올라가도 800원대 정도 본인 가격 매수 가격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으나 그 전제조건은 밑으로 깨지 않고 강한 상승세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세생명 자 뭐 해운주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차트를 차트가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 분석 한번 해드리죠 자 카카오를 닥터케이가 예전에 방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설하고도 매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죠 자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되잖아요 그죠 자 카카오가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닥터케이는 8만 7천원부터 막 노래를 불렀거든요 사야 된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3년간의 하락 추세를 이렇게 드디어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상승 초기에 못 샀다면 눌리목 주고 여기 2평선 지지하는 권력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 자 이러한 모양들이 자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다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시점에 닥터케이 이런 데 사자 말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부터는 사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돌파 이후에 눌리목 준 시점 여기 눌리목 한번 주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항대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초특급 대형 호재 아니고는 팡팡팡 치우기 보다는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못 따라갔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눌려주면 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평선 지지되면요 그러면 아까 흥화해온과 다른 점은요 2평선 계속 지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쭉 가죠 그러면서 상당 기간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났는데 여기 인근에서 팔아라 이야기도 다 하고 이 부분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포인트하고 관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매수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현대건설도 닥터케이가 급등하기 이틀 전에 딱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여기서 딱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평선 다 돌파해냈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딱 말했거든요 하루 딱 빠지더라고요 하루 딱 빠지고 그 다음 날 바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있게 보자 했거든요 관심있게 보자 한 이유가 이렇게 단기 하락 트렌드를 돌려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돌려냈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자 했고 자 조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 보자 했거든요 여기서 보자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실컷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여기서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루 빠지더라고요 어 그래 아직 멀었나 관심있게 보자 했지 사자 이야기 안 한 거거든요 그죠? 자 아직까지 시그널이 안 나온 겁니다 그죠? 장대양봉도 아닙니다 그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언봉 떨어지면 더 지켜보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날 장대양봉을 감아서면서 자 양봉 서죠? 끼워 맞추기 절대 아닙니다 이날 사는 겁니다 이날 이 평선 다 돌파했지 않습니까 장대양봉의 거래량 여러분들 이거 딱 캡처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양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양만 자 이렇게 거래량 서고 자 이렇게 이 평선들 다 돌파해내는 하락하던 추세 다 돌파해내는 이런 시점 이 매수 포인트다 그 다음날은 더 끝내주죠 여기 단기 저항권 박스권을 갭으로 상승해서 넘어갔습니다 자 강하게 갭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저항대를 갭 상승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최고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장대양봉 그러면서 쭉쭉쭉쭉 날아가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닥터 K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자 한번 따라갈지 몰라도 나머지는 포인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막 물리고 여기에서 사고 해가지고 깨지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분들 막 계시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수 포인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섭님은 어떤 걸 관심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황중승님 반갑습니다 코센 제가 적어놓을 테니까 메모하십시오 아 저 한번 올려보십시오 딜레이가 있어요 채팅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자 코센 1,700원 그리고 경롱 12,500원 자 그래서 미래에서 제가 생명 방송하는 동안에 황중승님은 언제 사셨는지 그리고 총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올려놓으십시오 자 흥아해오는 12월에 아까 사셨다 했는데 12월에 자 여기 인근이네요 그죠? 자 매수 포인트 안 좋은 겁니다 자 제가 진단해드리는 거는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나쁘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닥터케이가 아 사는 지점하고 매치되는 거 있습니까 여기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닥터케이가 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아 시점과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하향하고 있죠 우상향하는 지점에서 살아있는데 우하향하고 있고 그리고 12월 즈음에 아 여기 저점을 깼죠 그죠? 저점을 깼으니까 사면 안 됩니다 위에 이평선을 누르고 있고 완전 하락 추세인데 매수 포인트 정말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의 셋 생명 계속 이어나가죠 황중석님은 금요일날 어저께 샀다는 말씀이죠 30% 자 아는 분이 두 배 되면 매도해라 했는데 언제 얼마까지 빠지면 손절해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면 해줬다 안 해줬으면 안 해줬다 올려보십시오 지인들한테 이야기 듣고 사는 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4952원 대략 여기죠 아까 미래에서 생명이라고 했죠 이건 수익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무조건 간다고 그렇게 확신을 해요 자기가 미래에서 생명 대주주입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 해도 되죠 왜냐하면 대주주는 좀 그렇게 그렇게 안 가도 될 만한 거나 아니면 안 갈 만한 거를 억지로 하면 주가 조적 하는 거잖아요 그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아 6400원 김순희님 6400원이라고 하셨어요 미래에서 생명 4952원은 뭐지 죄송합니다 하도 많으니까 4952원 아 4952원 30% 가져 계신다 했고 작년도 사셨다 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샀다 했고 지금 현재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권이잖아요 그죠 일단 수익이니까 뭐 축하드리고요 자 비교적 월봉상에서 보면 탄탄하게 바닥 다지면서 상승하려는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상승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더 추세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본인 매수했던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배 간다 그랬죠 만원 만원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일단 만원은 여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간다 그러던가요 뭐 한 30년 후에 간다던가요 비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건데 그런 기간이나 자 1년 이내에 두배 갈 수 있어 보인다 아니면 한 달 이내에 두배 이상 갈 수 있어 보인다 아니면 5000원 니 샀던 가격대 깨지지 않으면 쭉 들고 가든 된다 중장기 해도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면 만원을 갈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만원을 가는 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그분하고 괜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본인 매수가격이 이번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 인근이 아까 봐도 확실한 지지권이죠 여기 가니까 자꾸 올라가고 여기 가니까 자꾸 올라가고 여기 오니까 자꾸 올라가죠 확실한 지지권이다 자 그래서 중장기로 아마 들고 가실 모양인데 더블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실 모양인데 여기는 강한 저항대거든요 자 여기 인근은 강한 저항대입니다 6,240원과 6,500원은 강한 저항대 그리고 여기가 또 저항대였는데 돌파 이후에 자 밀렸으나 다시 돌파했거든요 그럼 뭐로 바뀐다 그랬죠 지지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지지권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야 어저께 별로 안 좋았네요 어저께 닥트K가 자주 말하는 어 주식생초보 탈출 팁 아 2지 않습니까 아 3지 않습니까 3 자 단기적으로 목표치 인근까지 상승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죠 그리고 고점부에서 음봉 떨어지고 자 그 다음날 5일 깨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팁 3 팁 3이라 그랬습니다 21도 지금 깨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저께 정도에 절반 정도는 아 매도하셨어야 된다 차익 실현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죠 월요일날 5700원 밑으로 확 깨지면 그냥 던지십시오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 5400원 정도에 내지는 5500원 정도에 와서 반등 시도 나올 거거든요 굳이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면 그때 다시 한 절반 정도 매수하시고 또 임평선은 이제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거 돌아서거든요 그럼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한 5700원에서 한 5800원 정도를 수익권으로 보고 그럼 5500원에서 5800원에서 3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6% 5-6% 정도 수익 노려보고 단타 매매 가능하면 하셔도 되는데 단타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일단 보이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이평선 믿도록 강하게 깨지면 그냥 차익실현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에 대한 답 다 해드렸고요 2배는 아주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배는 적어도 1년 이내에는 1년 이내에는 못 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그렸죠 여기서 4천원권에서 6천원 같지 않습니까 2천원이지 않습니까 2천원 그죠 2천원이면 올라가도 6천원에서 올라가면 8천 5백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표치 그렇게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목표치를 어떻게 산정했는가는 이 가격을 해드렸으면 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기간은 여기서 거의 6개월 한 10개월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 10개월 상승하고 여기 밀렸죠 재상승하면 10개월 안에 갈 수 있고 만약 여기 박스권 돌파인 시점에서 이야기한대도 10개월 이내에 8천원 이상 넘어가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8천원이 아니죠 아 8천원인건 되네요 8천 얼마라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원은 당장 못 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후에 닥터케이 방송 지켜보시다가 1년 후에 만원이 위로 올라가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아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센하고 경로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거기 때문에 방송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하시구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 좀 하시구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테니까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